정보지굴로 도는 내용인데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조만간 또 개각이 있을 것 같은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좀 격노하셔가지고 몇 명한테 너도 그만둬! 그랬다고 소리 질렀다라는 기자회견 뒤에? 뭐에 격노하신 거예요? 그건 파악 중인데 지금 3명을 꼭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만둬! 라고 누군가요? 제가 맞춰볼게요. 홍철호 정모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연설비서관 맞나요? 하여튼 3명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막 지금 취재하는 중인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고 언론에서 문제제기에는 오해가 많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반응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화가 나시고 또 여사님께 혼난 추측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겹쳐져서 좀 화가 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좋겠네요. 네 한결에 송채경화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정보지글에 쭉 돌았기 때문이겠죠. 윤석열이 요즘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화를 내야 될 상황입니까? 윤석열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두 사건나 특검 찬성 여론이 70% 안박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미 총선 참배로 유례없는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한치 변화 없이 대다수 민심의 요구에 귀다른 채 특검 거부만 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조중동을 비롯 많은 국민은 윤이 이번 회견을 통해 자신과 부인의 사적 이해보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찍이나 중도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끝내 자신과 부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국가가 더 위험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속 시원한 일침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또는 본인 자신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공무집행 도중에 일어난 그런 사적인 리스크를 제가 지켜야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은 대통령이 무슨 자리인 줄 아나? 어떤 법적인 것들과 사적인 영향이 완전히 믹스되어 있구나. 그걸 자기가 지키는데 자기가 어떻게 지켜? 아니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바깥에 있어? 김건희 리스크를 자기가 어떻게 지키는데? 발언을 듣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감합니다. 윤은 주거조약 특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검찰 또한 2년이 지나도록 김건희 조사조차 뭉개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식적 판단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했기에 국민 신뢰를 잃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오늘 갤럽 지지율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수가 또 상당히 과표집 되었습니다. 결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국힘 내에서도 지지를 거둔 국민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은 힘들더라도 다음 국회의 재결입니다. 만약 갤럽 기준 윤석열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 다음 국회에서 특검은 200석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즉 윤석열의 끝은 점점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하며 언어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